저희 BIT가 앞으로 가야 되는 길과 그런 쪽에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듯이 여러분도 학교를 다니고 각자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거기서 서로 열심히 하고 서로 응원하자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말이다 결론은 사랑한다. 안녕. 이만 구발.